이렇게 대체는 그것을 다 가져왔거든요. 저것만 하다가 양념을 만들어봐요. 5만원 갖고 오세요. 그러면, 야, 우리가 막 한 줄을 좀 안 줄게. 이게 다 있어. 네. 네, 사줄까요? 아니, 사줄게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이거 또, 또 가서 왔어요. 아, 저기서요, 반대가 띡 떴는데, 또 못 찍었잖아요. 이, 이 앞 사거리는 아니니, 지금ine2세가 5강이대, 이렇게, 이렇게 5강이대, 그런데 이제, 여전히는 골목도에다가 정adin이 없어, 맞다니. 노동성? 비인동 아니야만, 비인동. 고춧가루